4, 3, 2, 1 숙보, 불황탑, 추석선물 1만에서 3만원대 짠물소비가 대세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9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효신 기프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불황탑 추석선물 1만원대 짠물소비가 대세였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연휴 시작이 되는 주인데요. 추석선물을 사시는 바쁜 기간이죠. 이 기간을 맞아서 추석선물세트 트렌드 조사를 했더니 받고 싶은 선물로는 과일, 고기 같은 선물이 인기였지만 주고 싶은 선물로는 1만원에서 3만원대의 저렴하고 알찬 선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실속을 갖춘 선물세트들이라면 재래김, 전통주, 참치캔, 육아 이런 음식들이나 늘 쓰는 치약, 칫솔 세트, 양말 세트 같은 것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선물은 뭐든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특히 명절 때 챙겨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꼭 뭐 비싸지 않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기분 좋은 선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진짜 막 나가는 막말 일침이 쏟아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릴라 보는 라디오 그리고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셔서 채팅과 함께 생중계해 보시고요. 고민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6992님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전야제로 급 대천 받아 다녀왔습니다. 밤에는 선선하니 오랜만에 연애 때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네요. 밤에는 참 괜찮더라고요 요즘에는. 축하드립니다. 선물 좀 좋은 거 좀 받으시고요. 뜯어내시고요. 4192님 요새는 에어컨 끄고 밤에 창문 열고 자도 충분할 줄 알아요. 그 정도로 밤날씨가 시원하네요. 조금만 더 시원해지면 저녁 러닝 뛸 거예요. 뛴 다음에 얘기합시다. 진짜 뛸 건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요즘 밤은 진짜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밤에 뭔가 창문을 열면 약간 불안한 느낌은 있죠 아직. 오전 되면 갑자기 더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29님 요즘처럼 애매한 날씨에는 끝물 세일에 맞춰서 여름옷을 사는 게 좋을까요? 가을옷을 사는 게 좋을까요? 가을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제 패션 굉장히 뒤처지는 사람은 약간 싼 걸 미리 쟁여놓고 내년에 또 입을 거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이 꽤 길어요. 그리고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옷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 9월 9일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엄청 덥잖아요 낮에. 날씨를 쭉 보는데 다음 주까지도 30도가 넘더라고요. 낮에는. 그럼 그냥 여름이잖아요 그거는. 일교차 좀 있는 여름. 늦여름이 이제는 정말 길기 때문에 여름이랑 겨울옷만 사는 게 베텐너들에게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에도 낮더위가 이어진다. 맞습니다. 김정진님.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로 방생됐는데요. 복학까지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배 어르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때 좀 세게 알바들을 했었거든요.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학 그 타이밍에 맞출 때까지는 바로바로 알바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다가 나오니까 무슨 알바를 해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그래도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모인 게 있으시면. 장은연님. 4년 만에 볼링을 쳤는데 엉덩이는 두들겨 맞은 듯이 너무 아파요. 대신 우리 부서팀이 이기긴 했어요. 이겼으면 된 겁니다. 0695님.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용돈 5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먼저 하고 싶으세요? 곧 추석이니까 추석 선물. 500? 500이면 센데? 와 500이면 사실 이게 여행 가는 데 딱 떨어지는 비용이긴 한데 500이라. 아 이거 장비를 살만한 게 카드값을 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싸늘하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요즘 인생 중에 가장 바쁘게 사느라 베텐도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윤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롱맨입니다. 지금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시느라고. 네. 이제 격주로 베텐에 생록방을 하고 생방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빠질 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든 있습니다. 얼굴은 점점 시커메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시커메지. 그렇지 잘못됐어 지금 얼굴이. 이번에는 많이 탄 것 같은데요. 네. 밖에 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야외 촬영을 너무 많이 하셨네. 얼굴이 갈색입니다 지금. 잘못됐어. 그래도 노란 모자를 쓰고 오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티셔츠 가지고 약간 굉장히. 이거 비싼 겁니다. 비하 발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지금 열받아가더라고요. 비싼 티셔츠 입고 왔는데. 촬영 갔다가 협찬으로 받아가지고 82만 원짜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입어왔습니다. 제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 줄 알고 주셨는데. 누가? 그 촬영을. 네. 촬영을 보셔서. 몇 만까지인지 얘기 안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목이 벌써 늘어난 것처럼 보일까요? 그런가요? 네. 어차피 반품이 안 되는 거라. 약간 뭔가 핏이. 그러니까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가? 네. 적당한 티셔츠를 입어도 목 늘어난 티셔츠로 보이니까. 네. 좀 이렇게 틀을 다시 갖추세요. 그렇죠. 어울리는 사람은 따로 있죠. 일단 입어봤습니다. 네. 자. 대본이 굉장히 무례합니다. 정형국 그동안 한량처럼 살다가 최근에 필리핀 콘텐츠를 시작하고 나서 무지 바빠졌다고. 뭐 이런 질문이. 아니. 절대 아니죠. 써 있는 대로 읽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곱창집 하면서 허리 작살났고 매상 작살났고 그거를 땡튜브와 같이 병행을 하다가 필리핀으로 가면서 일이 더 많아진 거지 그전에 한량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써 있는 대로 읽었을 뿐이고요. 역시 우리 혜정 작가. 자 그리고 땡튜브 기획 섭외 작가 피디 출연 편집 총무까지 하면서 고창집 운영도 하고 바쁩니다.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우차사 때랑 지금이랑 어떤 때가 더 바쁜 고점이 있나요? 아 우차사는 완전 꿀이었죠 그거는. 아 그래요? 지금 한 20배 일 더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때는 또 젊었잖아. 네. 지금 또 나이가 들었고. 내일모레 60인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직 50도 안 됐는데 뭘 내일모레 60이야. 아 60이야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지 저처럼 나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자 아무튼 정영국 씨랑 회식 뭐 같이 했다고 봐야겠죠? 정영국 씨 가게에서 했으니까. 저 가서 한 2시간 얘기했죠 또. 우리 또 지영 씨가 또 먹튀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먹고 튈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초면이었고요. 초면에 굉장히 무례해서. 굉장히 무례하고 상승해서 김지영, 이섭, 유희관 이 3명이 정말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지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팩트라서 먹고 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방지했던 거고. 먹튀였어요. 이제 희관이는 보자마자 편하게 됐고 이섭 씨는 좀 멀리 있어서. 본인이 먼저 편하게. 네. 저는 바로 말로 오니까. 형님 말로 오세요 그럴까? 바로 왔으니까. 이섭 씨는 좀 멀리 계셔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제 땡티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이섭이 굉장히 자극적인 정영국 씨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솔직히 지영 씨한테는 많은 말을 안 했습니다. 앞에 이제 일주일 더 주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그맨이랑 노는 걸 좋아하니까 주연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쪽은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죠. 이섭이 굉장히 감화된 영감을 받은 듯했고요. 자 아무튼 배태뇨. 그날 성재 씨가 계산을 했잖아요. 한 70만 원 후반대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한 16명 정도 더 나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아주 또 싹 갈아치고 갔습니다. 30인분이더라고요. 그 정도 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저희 새롭게 출시된 메뉴를 전부 올킬하시고 싹 다 먹고 국수 안 먹는다 그랬는데 먹고 다 먹고. 저희가 시키지도 않은 것들도 좀 나와가지고. 다 먹잖아 근데. 네. 그래서 먹긴 먹었는데 묘하게 올 메뉴를 저희가 먹고 싶긴 했는데. 다 드셨어요. 생각 이상의 새로운 메뉴들이 있어가지고. 묵사발도 있었고. 묵사발도 먹었구나. 우리 혜정 작가는 떡을 그렇게 먹고. 그렇죠. 6232님. 용국이 형님 배탠 패밀리들이 회식 후에 싸인 남기고 갔던데 싸인은 곱창집 벽에 붙어있나요? 싹 붙어있습니다. 코팅대가 잘 붙여놨고요. 좀 멀리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 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이 앉았다 간 자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눈에 잘 보인 데 써 있는데. 저희 싸인들은 특히 제 싸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입구쯤? 거기가 제일 메인이긴 한데 아이돌 쪽은 건드리면 안 되는 지역이라 거기는 아무것도 붙여있지 않습니다. A급짜리는 아닌 것 같다. 작가 싸인도 있었거든요. 뺐습니다. 뺐다. 가릴 건 가려야죠. 뺐다라는 건 버렸다는 건가요? 어디 보관 중이라는 건가요? 어디 있을 겁니다. 즉시 갈아버리진 않고. 네. 우리 또 확실하니까. 익명감님. 20살 때부터 배텐 들었던 찐팬인데요. 벌써 20대 후반 임산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월에 양수가 터져서 고위험 산모실에 입원했어요. 밤에 산모들 모두 베개에 얼굴 파묻고 울었는데 위로가 됐던 게 10시 배텐. 특히 월요일 생방사수였습니다. 저는 기쁘게도 8월 말에 퇴원했고요. 병원식에 지쳐가면서 곱창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퇴원하자마자 용국님네 곱창집 가서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사연이네요. 밤에 산모들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좀 더 좋은 데로 갔어야 되는데 남편 돈을. 그래서 울지 않았나. 남편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몸 걱정 때문에 아마 우셨겠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일이 잘 됐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출산하신 것 같고. 곱창집에서 음식까지 드셨다는 거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고요. 20대. 20살 때부터 들으셔서 결혼하셔서 애기까지 낳았다. 청춘과 결혼까지 다 했네요. 배텐이 20대를 함께 쭉 했고. 태교까지 배텐으로 했다. 이런 느낌. 살짝 이용하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한테는 들려주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열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소개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17년 정도 알고 지낸 소꿉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고백하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고백을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괜히 친구도 못할 바엔 그냥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러다 기회를 영영 놓치면 어떡하죠? 17년이면 너무 오래됐다. 소꿉친구라는 거 보니까 미취약 아동 때부터 좋아했던 동네 친구일 가능성이 높고 얼굴 잘못된 거 판단 못할 나이 때 만나가지고 성장 과정을 함께하면서 멀어졌다. 그런데 성장하다 보니까 이 소꿉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본인은 안 좋은 쪽으로 변했는데 이쪽은 좋은 쪽으로 변해서 물과 기름이 됐다. 아직 모르는 거죠. 17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이제 나이를 좀 들어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고 나는 점이니까 점으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만 있는데 참 희한하게요. 이 사연을 보내기 전부터 그 소꿉친구로 남아계셨던 여자분은 무조건 알고 있죠. 100% 알고 있습니다. 99.9도 아니야. 제가 나랑 소꿉친구인데 갑자기 얘가 나를 이제 여자로 보내.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밥 먹다 숟가락 던져야지 이렇게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하다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아마 만나는 게 좀 줄 것 같긴 한데. 아, 소꿉친구가 끊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혼자 친구 되는 거죠. 돌이랑 얘기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하늘 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근데 겁내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뭐 우리가 한두 번 까입니까? 이번에도 까일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조아릴 바에 저는 얘기를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또 안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잘 지내는데 내가 굳이 너한테 남자친구 있는 걸 왜 얘기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 받아서 놀이터가서 흙을 막 퍼먹을 수도 있고. 뭐 필리핀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왜 우리 청취자들한테 풀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그분에 관련된 연애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번에 고백하면서 물어보시고. 이거는 근데 진짜 계속 이렇게 안고 가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짝사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백을 고민을 너무 길게 해봤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조건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짝사랑은 먼저 좀 다가가는 게 차라리 확률이 높다. 그렇죠. 물론 확률은 둘 다 낮지만. 근데 소급 친구는 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 친구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17년 지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구라는 개념이 지금이야 친구지. 나중에 두 분 다 결혼을 해서 애기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친구라는 개념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의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소급 친구인 건 알겠어. 그건 이제 본인 사정이고. 이쪽은 지인이잖아. 아 누구지? 아 걔. 이제부터 느끼니까. 그거를 너무 연연해서 그런 카테고리 자꾸 만들지 마세요. 연결권리를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친했잖아.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앞에 던지는 멘트고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좋아하면 안 되냐? 갈 길 가세요. 나가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숟가락으로 머리 맞고. 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자꾸 조바심 내가지고 이렇게 엮여 있으면 딸은 연애도 못할 뿐더러 본인이 너무 작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급 친구면 보통 이제 엄마끼리도 알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집안끼리 어느 정도 왕래가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엄마끼리는 아마 동네 친구여서 어릴 때부터 아이 키우면서 뭔가 많이 친해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둘이 서로 결혼 안 하는 걸로 약속하시고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면 바로 이제 그 엄마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일단 얘기를 하시고 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고백하면 나와 숙급 친구의 어떤 관계도 끊기지만 엄마끼리도 소원해 질 수도 있긴 하지만. 불편한 상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정말 기대는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을 끊는 것도 아니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야. 아 그래? 라고 얘기를 그냥 갔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에서. 아니야. 이게 되게 아사무사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확실하게만 물어보셔야 되고. 뭐 어차피 일단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크지 않은 게 좋다. 제일 좋은 결과는 이제 뭐 관계가 잘 안 되더라도 숙급 친구랑 나랑은 소원해졌지만 엄마들끼리는 오히려 재밌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너 닮았어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엄마도 굉장히 내 디스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 마디를 드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고백이 잘못돼서 혼자가 됐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언제는 혼자가 아니었나요? 그차랑 혼자로 지낸 시간이 더 익숙합니다. 다비치의 사고쳤어요 듣고 들어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땡튜브 에라오 지금 라이브도 연결돼 있는데 모니카 효연 김님. 용국님 지난주에 마닐라 여행 갔다가 뭐 호텔에서 땡튜브 촬영하는 거 잠깐 봤어요. 명품 가방 들고 멋있는 척 걸어가더니 갑자기 폴더폰처럼 허리가 접히면서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보며 땡튜브 촬영이 쉽지 않다는 걸 봤네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누구에게 굽신굽신한 거예요? 역할적으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잘못된 사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옷이 굉장히 후질그려 하거든요. 가드들이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 촬영 장소가 호텔인데. 호텔인데 어디를 들어가도 일단 막아. 나는 촬영 때문에 왔는데 그냥 막아요. 그래서 많이 싸웠죠. 출연자랑 오. 그걸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필리핀 새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확하게 보셨네요. 허리가 접혔다.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 코너.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명선님 여자분입니다. 줌밧댄스반에서 수업 시작 전에 줄을 서서 입장하는데요.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가 늘 새치기합니다. 줌밧댄스 베테랑 선수급의 실력 멤버라 앞줄에 서겠다는 특권의식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무시당하는 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가만히 있지만 은근 텃세 부리는 이 언니한테 다음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은 실수인 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1침을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1침. 아저씨 뒤로 가세요. 어머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잖아. 어머어머 어떻게 아저씨인 줄 알았어. 앞에 계셔가지고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항상 새로운 느낌을 준다. 죄송합니다. 몇 번 하면 돼요. 거기 있는 사람 그거에 꽂혀 계신 분들 많을걸요. 나만 열받아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저 사람에게. 누군가 먼저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란 듯이 아저씨! 이거 하는 순간에 이제 빵 터지지. 빵 터져. 역시 세우남이라고. 무조건 죄송하다가 몇 번 얘기하면 전 신경 안 쓰고 휴대폰 보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몰랐어요. 넘어가면 그냥 해프닝으로 다음부터는 안 끼어듭니다. 그렇죠. 완전 망신을 그렇게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질렀는데 모두가 공감함에 웃는 느낌이다. 모두가 꼬소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때는 써널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얘기할 겁니다. 친하지 않아도 잘했어. 그래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 채팅창에 저승길도 새치기 할 듯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그냥 던지는 얘기죠. 불편함없네요. 메태노분들. 한결같습니다. 아버님의 솔직 고백이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부부보다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부모님 T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요즘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없으신데 솔직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제 30대 후반인데 아빠한테는 이제 애물단지 된 거죠. 빨리 이제 독립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보통 제 주변에 결혼 못하는 친구들 보면 이런 멘트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50인데 정신모 차리고 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애인 있잖아요. 그래도 정형국 씨는. 저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주변 사람들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는 얘기들은 거의 다 이렇고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정보업체 아니면 소개팅 이런 게 없더라고요. 무조건 업체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건을 맞춰서 나온 건데 이게 좀 비슷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살짝 위의 급이 나오거든요. 그 위급을 보고 아 좀 별론 것 같아요. 그 위급을 보고 아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본인만 모르더라고. 큰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눈이 낮아질 수가 없던데. 눈은 또 변하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나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다 내려놨어. 옛날 같지 않아. 키가 좀 작은데 또 너무 작으면 또 그렇지. 아 그런가 통통해 또 너무 뚱뚱하면 또 그렇지. 그러니까 다 쟤 결국은 말로만 그러거든요. 혼자 있는데 이유 있고 결혼 못 하는데 다 이유가 있듯이 아버님 마음은 이제 제가 좀 알겠으나 또 따님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뭐 쉴드를 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기 때문에. 저희 딸도 키 작가 못생겨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적어주신 거예요. 그대로 읽은 겁니다. 저영국이 읽으니까 왜 이렇게 쌍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분은 울면서 보내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다 그래서 새로운 짝을 못 만난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버님이 봤을 때는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집은 아빠를 닮지 않았나. 숙이지 않는 고집. 딸은 아버지 닮는다는 얘기가 있죠. 어차피 유전인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냥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그렇게 마음 안 내켜서 억지로 하는 결혼보다 그냥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도. 어차피 본인 인생 책임지고 결혼하는 건데.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그럼 진짜 홧김에 정말 잘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켜봐 두시고. 한 40 정도 후반 되면 이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태수님께 용국이의 일침. 30대 후반인데 눈이 높다. 아버님 죄송한데 살면서 정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어머님과 좀 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네 아빠랑 결혼했잖아. 이렇게. 어쨌든 이게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뭔가 그 다음 세대는 또 결혼을 또 빨리 하는 세대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는 어차피 저는 이제 죽었으니까 관심 없고요. 네 알아서 흘러가겠죠. 그런 정도의 다음 세대 말고요. 100년 뒤 말고. 그런데 요즘도 이제 아직까지 젊은 나이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결혼 정년기는 20대가 맞고 나이가 드신 분들의 정년기는 또 10년이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기준인 것 같아요. 자 8734님 성별 미상입니다. 직장 상사가 월세빵 보증금 6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급히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을 건지 못 물어봤습니다. 600이다. 1년 안에 달라고 하면 될까요? 혹시 이자도 받아야 하나요? 돈 문제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짝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600만 원 좀 애매하다. 금액이. 이거 갖고 이제 보통 고소가 걸리면 소액 사건으로 분리가 됩니다. 600도 소액인가요? 소액입니다. 5천 미만 원 소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엄청 큰 돈인데 본인이 이제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솔직히 있죠. 그런데 갑자기 가서 차용증을 디밀 수도 없는 거고 직장 상사고 이자 얼마 줄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1년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막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해서 빌려주게 됐는데 자꾸 언제 주실 거애라고 쪼면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서 나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안 좋게 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은행 이자가 아무리 높아봤자 9.9%댑니다. 얼마 안 되지도 않아. 60이야 60. 한 달에 5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일단 돈이 나갔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직장 상사인 만큼 일단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나간 돈은 나가기 전에 조심을 해야지 살짝 이건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 이미 빌려준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보증금이 600만 원이라면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보증금이 600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 정도일 수도 있는. 아니 이 사람은 200 정도가 있었고 600을 빌린 거지. 800짜리에 사는 거지. 800짜리. 800에 16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직장 상사는 그래서 돈이 다 있진 않아요? 약간 지금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금액이 딱 600 뭐 2천 3천 이런 것도 아니고 상사라는 약간 불편함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뭐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좀 돈을 빌린 입장이니까 옛날에 뭐 좀 험하게 대했다면 그런 감정은 좀 없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가서 갑자기 차용증 들이밀거나 이자 얘기나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쓰거나 이렇게 제대로 단속을 하면서 빌려드렸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갑자기 급전 문제가 다가올 때는 제가 돈이 있어도 앞에 멘트가 항상 나가야 됩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서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생략된 말은 이자를 네가 줘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앞에 하나 깔아줘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야지 이자를 달라고 할 수가 있지. 내 돈인데 이자 달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요. 힘드네요.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직장 상사는 내일 그만 더. 퇴사 얘기하려고 하다가. 자 그러면 박옥수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내성적인데 두 달 전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얼마나 외향적인지. 자꾸 같이 전국 노래자랑에 듀엣으로 나가자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 식구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거는 바로 일침같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옥수님께 용국이의 일침.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아버지랑 나갑니다. 아버지랑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에서 탐낼 만한 듀오네요. 그렇죠. 아버지랑 며느님이 같이 나오셨어요. 어느 날 일어나시면 거실에서 둘이 댄스 합을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하시고. 아버님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시아버지와 함께 내 귀에 캔디. 이 정도면 무조건 상품은 맞지. 성격 가치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힘들 때는 또 부부 좋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스 하시고. 여보 잘 어울린다. 또 넘겨라. 허리 한번 나가봐. 나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같이 삐끼빼끼 추면 인기상수상 가능이라고 하신 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전국노래자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듀엣도 정했으니까 주무시는 남편분 깨워가지고 나가봐. 며느님은 무조건 나가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아니면 시아버님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냥 따라 나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멤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남편분이 좀 이상한데 하면 아니야 잘 어울려 박수 막 쳐주시면 나가십니다. 선글라스 끼시고 나가십니다. 아파트 이런 거 부르시면서 신나게. 아파트. 많이 부르시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건 또 묘하네요. 그렇죠. 이런 요즘에 이렇게 진취적인 며느리분들이 많고 또 의외로 시아버님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송용으로는 아주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는 거 아니야. 무조건 보죠. 박옥수님. 6147님 남자분입니다. 처제가 네 명이나 있는데요. 꼭 둘째 처제가 제 월급날만 되면 형부 5만원만 빌려주세요. 10만원만 빌려주세요.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이러면서 8개월째 한 푼도 갚지 않아요. 저도 아내에게 용톤 타서 쓰는데 아내 동생이라 차마 거절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거 근데 결혼을 하면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집안과 집안의 문제라 금액이 또 크지도 않고. 그렇죠. 참 애매하네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처제들 입장에서도 그냥 쓱 가져가고 이거는 안 갚아도 크게 컴플레인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처제 입장이면 아예 머릿속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형부 생각해봐요. 결혼할 때 내가 찬성해 줬잖아. 나한테 이것도 못 줘? 줄 거예요. 닭다라지 맞춘다고. 갑자기 전하라고 그래 불편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가 본 처제는 이제 한 20대 초반 대학생 정도인데 정영국 씨가 재현한 말투는 40대인데 느낌이. 사랑과 전쟁이 많이 나와. 그 돈 얼마 줬다고 그걸 언니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래. 처음부터 이거랑 반대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속이 좁아와가지고. 40대 후반인 느낌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냐면 용돈 받는 남편이잖아. 참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는 와이프한테 얘기하기 전에 처제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도 용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못 줄 것 같아. 미안하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그때 빌려준 돈은 언제쯤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차단이지 나는. 차단할 각오를 하고 질러라. 앞으로 이제 돈이 안 나가는 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나간 돈은 못 받는다. 이건 못 받아. 절대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는 돈이다. 지식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 헌신을 했다.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10만 원 받아서 언니랑 5대5 나누는 거 아니냐. 의욕제기. 언니가 이렇게 잔인하다고? 언니가 뒤에 있었다. 다 털린 배툰툰. 이분은 이제 솔로이신 분이죠? 그렇죠. 아예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걸 상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또 AC밀라님은 내용 증명 보내자 이런 거 있는데. 잘못됐네요. 처제라는 존재가 없었던 분들. 그렇죠. 결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그냥 막 적는 거야 여기다가. 저는 이번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출혈 사태를 방지하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줬던 돈은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그거는 그냥 눈 감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눈 녹듯이 녹았지 뭐. 처제 비용으로 어차피 그냥 손실로 잡아라. 네 그런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혼자 삭히고 가야지 뭐.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불편하죠. 아주 불편한 상황이 나옵니다. 어 1층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147님께 용국이의 1층.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일단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부터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돈이 어딨어? 월급 용돈 줄여야겠네. 그 돈이 남아둬라. 5만 원 남는구나. 네 이건 아주 상황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를 상황을 키우는 거야. 맞아요. 그냥 가면 됩니다. 오히려 나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짜증나고 안 해도 짜증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거를 절묘하게 처제가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말은 빌려달라고 하지만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달라고 하면 좀 미안하잖아. 빌려줘 이렇게. 5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오늘은 10만 원 이렇게. 그래요. 자 2893님 남자분입니다. 딸이 짱남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대요. 요새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아빠 코가 들창코네. 그래서 내 코가 못생겼구나. 아빠 눈이 짱눈이네. 그래서 내 눈도 생기다 말았구나. 아빠가 못생겨서 나도 못생긴 거야. 하면서 저를 탓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기고 싶었나요? 짱남한테 차이고 외모 강박 온 딸을 뭐라고 다독여주면 좋을까요? 이런 노골적인 디스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아까 그 아버님이 두 번 보낸 건 아니시겠죠? 연결된 사연은 아니죠? 이거 참. 그런데 저는 약간 요즘 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베테너인 걸 저는 약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남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송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남자끼리 가는 방송. 남성 취향 방송이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빠 코가 들창코가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못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땡을 못 치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적어놓은 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딸도 나이가 좀 어리실 거고 결혼할 때 외모를 안 볼 수는 없는데 아버님 얘기가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나는 뭐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냐? 그렇잖아. 이게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딸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용돈이 약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이거는. 그냥 그릴 때는 약간 무시하는 게 낫습니다. 너도 그냥 잘 만날 수 있어. 예쁜데 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주고받는 계속 전쟁을 벌이면 모두가 상처만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여기서 너무 강하게 부인하시면 사진으로 이제 증명사진 뒤미는 순간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인정하시고 미안하다. 넘어가야죠 뭐 그냥. 딸아 그래도 아빠는 고백해서 성공했단다. 그러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성공하셔서 따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옛날에 결혼하셔가지고 요즘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얼굴을 많이 보면. 옛날에는 중매였다. 네. 아니면 이제 뭐 핑계를 엄마한테 넘기든가 하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까지 끌어들인다. 시대 보정을 좀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아빠가 더 성공한 케이스니까. 네. 아 근데 이제 딸이 이렇게 만약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앞으로도 이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물들적인 지원이 아니면 이 딸의 실망한 마음을 어떻게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네. 1침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분께 용국이의 1침. 너도 네 엄마처럼 착한 남자 만나면 되지. 아 왜? 뭔지 모르겠는데 위험해 보여서. 아니 착한 남자 만나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왜 갑자기 대치도 안 돼? 땡을 쳐. 한 마디밖에 안 했는데. 입만 벌리면 상스러우니까. 미리 약쳤어요. 아 이제 착한 사람 만나면 된다. 네. 이런 거죠. 자 이학주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사주를 봤는데 연아녀에게 인기 있을 거라고 했대요. 그 이후부터 제가 여자만 만나러 가면 몇 살이야? 물어보더니 갑자기 너도 여동생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더라고요. 낌새가 수상하긴 한데 이런 일로 친구랑 거리를 두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요. 이 친구에게 해줄만한 따끔한 일침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결국은 이거죠. 내 친구가 내 여동생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남자들한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그렇죠. 내가 친구 여자친구는 친구 여동생을 사귈 수 있어. 나는. 자기한테 관대하잖아. 예쁘면 가서 말 한 번 걸어보고 싶고 얼굴 보고 싶은데 내 친구가 내 여동생 건드리는 건 안 되거든. 오빠 입장에서 못 견딜 일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둘이 결혼한데 거기까지 비밀처럼 잠수함처럼 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 전까지는 이거를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고 그 친구분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너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한 사이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친구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둘이 또 사귀었다가 헤어지거나 이러면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혹시 압니까? 내 여동생이 내 친구를 마음에 들어 할지? 그거는 모르는 건데 솔직히 그 오빠 입장으로서 잘되는 것도 기분 나빠. 내가 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닥 수준이거든. 상기. 그래서 그거를 찬성하는 남자는 없다.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동생을 엄청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여동생 있는 오빠 입장에서 내 여동생을 누가 공략하려고 한다. 친구가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감싸고 보고 처음에 반대부터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친구분도 이제 어떻게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돌려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학준님께 용국이의 일침. 여동생을 가까이서 보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사진으로 밖에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광고 듣겠습니다. 네. 배성재텐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오늘은 선물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월요일이 너무 싫지만 용한상담소 덕분에 기다려줘요. 감사합니다. 2주 만에 돌아온 고평 역시 재밌네. 네. 오늘 많이 좀 그랬네요 말이. 그래요. 참 상스러워요. 변치 않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상스럽게. 다음 주에는 추석인데도 나오셔야 돼요. 나와야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시죠. 어차피 이분들도 다 집에 가실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놉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곡은 효린 웨잇입니다. 야한 꿈꾸세요.